21층 호텔 객실에 들어와서 한숨을 쉬고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닦고 무언가를 쓴 남성은 창문을 열고 난간에 내려섭니다 보기만 해도 쪼그라드는 높이에 숨을 가쁘게 쉬며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그를 A 눈으로 포착한 여사님 덕에 9.11과 경찰이 출동하죠 잠시 후 거리는 구경하는 시민들로 북적거렸고 다짜고짜 여자를 불러달라는 그의 요구에 당황하지 않고 이상형을 묻는 협상가에게 자신의 파트너 머서를 찾는다고 하고는 그의 억울함 가득한 유서도 발견합니다 형사이자 협상가인 머서가 도착하고 그리고 질문 떠올리기 싫은 사건 한 달 전에 협상 실패로 술에 쩔어 지내던 그녀였는데요 죽음으로 이끄는 협상가의 복귀에 취재진들도 가세하여 거리는 그야말로 시장통이 되었습니다 한편 복도 일각 골치 아픈 것은 정체를 당장 알 수 없다는 것보다 상대가 전문가라는 점이었죠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담배로 지문을 묻히려 하지만 너무 단호해 잠시 멍해지는데 그의 동생 조이와 조이의 애인 엔지가 등장하고 일단 머서를 무시하고 왼쪽으로 개걸음하다가 동생에게 말을 겁니다 귀에는 수신기를 장착했고 옷깃 밑에 마이크가 있었죠 조이와 엔지가 도착한 곳은 호텔의 맞은편 건물 모든 시선이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동안 설명서에 적힌 대로 폭탄을 설치하고 폭탄을 설치한 건물 보석거래소의 보안이 해제되는 타이밍에 아물랑 뛴다 연기로 구경하던 사람들의 환호와 걱정소리 북상에 구멍을 낸 폭탄이 들키지 않았습니다 조이와 엔지가 보석거래소로 잠입하고 남자는 긴장이 풀렸는지 안그래도 지문이 절실했던 그녀는 흔쾌히 건네줍니다 담배를 피며 후회 섞인 넋두리를 할 줄 알았는데 머서의 이력에 대해 호환이 깨고 있었죠 머서는 이 남자의 준비성과 절실함에 살짝 놀랐지만 피지도 못하는 담배를 나눠피며 지문을 얻어낼 만큼 그녀의 프로정신도 수준급이었습니다 그 시각 조이는 스케이트보드에 엎드려 타서 감쪽같이 지나가는 데 성공하고 NG도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감시카메라와 최대한 같은 높이로 찍고 인쇄한 사진을 절묘하게 걸어놓죠 불안해하는 NG에게 남자다움을 어필해보지만 그런데 계획이 없던 것 열감지 센서를 발견하고는 급한대로 형에게 조언을 구해보지만 머서 앞이라 요상하게 말을 하는 형입니다 문제는 머서였죠 머서는 머서대로 남자의 말을 이제서야 자신의 매력에 빠진거라 착각하지만 남자의 생뚱맞은 소리 괜히 부끄럽고 짜증이 나는 머서와 바쁘게 머리 굴리는 남자 소화기를 뿌려대며 자신들의 체온을 가리고는 센서에 뿌려대니 얼었습니다 자신들도 진짜 될지 몰랐는지 얼떨떨해하죠 지문 감식 결과가 나오고 남자의 이름은 닉 그런데 450억원짜리 다이아몬드의 소유주 잉글랜더 그 다이아몬드를 훔친 닉 캐시디는 화제의 경찰이었죠 조이 엔지가 잠입한 보석거래소는 잉글랜드의 것이었고 닉의 유서 보석을 훔쳤다는 경찰이 감옥에서 탈출해 그 피해자 소유의 보석거래소 맞은편 호텔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는 것은 호텔에서 이목을 끌고 보석거래소에서 뭔가를 꾸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석의 주인 잉글랜더는 오늘 자살 소동의 주인공이 자신의 원수라는 걸 알게 되죠 지문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자 닉은 또 혼잣말을 하고 그 말을 신호로 재빨리 정리하는 그들 그걸 훔친 누명으로 25년형의 징역을 받았고 그의 주장에 어이없어하는 머서 그런데 머서가 깜빡한 게 있었죠 안 주려면 안 줄 수 있었는데 닉이 자진해서 지문을 주었다는 건 타이밍 맞게 보석거래소에 보안요원을 보내는 것이 처음부터 그의 계획에 일부란 걸 말입니다 보안요원은 이동 상황을 체크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돈에 비해 사람들이 흥분하자 보안요원들의 보석거래소 입장이 지체되죠 조이는 카메라를 키패드에 부착하고 도착한 보안요원 덕에 1,9,6,7,5 금고실 비밀번호를 알아내죠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요원들은 한번 둘러보고는 다시 돌아가고 뉴스에서는 닉이 그 다이아를 닉이 누명을 벗으려면 작게 잘라지지 않은 온전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이안은 바로 이 앞에 금고실에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한편 보석주인 잉글랜드는 왜?라는 의문이 생긴 머서 파산위기에 처한 잉글랜드의 꼼수는 보험사기로 위기를 모면한 잉글랜드와 그 누명을 쓴 닉이었던 것입니다 믿어준다는 머서에 안도하는 닉 금고실 정문 비밀번호는 확보했지만 안쪽 센서들의 보안을 해제하려면 특수복장을 입어야만 했던 엔진은 기분 좋았는지 콩콩 뛰다가 통로를 기어서 조이가 당기는 밧줄 덕에 공중에 뜬 상태로 센서 허브를 해부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조명 때문에 그녀의 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다행히 제대로 잘났고 정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밖에서만 열리는 정문을 열고는 기쁨의 제외도 잠시 할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구멍을 내고 냉각시킨 닉 내부를 부숴버리자 개방되는 특별 금고 그런데 있어야 할 그 다이아몬드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것마저 계획에 있었던 닉 일행들 보안경보가 울리자 잉글랜더 본인이 직접 와서 공고실에 숨어있던 비밀금고 공고실에 숨어있던 비밀금고를 지문인증과 안면인증으로 열어버리고 엄청난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품에 놓고 자리를 떠납니다 객실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문을 걸어잠근 그는 그대로 창문으로 가서 그 다이아 호송 임무에 같이 투입되었던 동료 경찰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이제는 산산조각난 관계 닉의 억울함에 친무으로 일관해 자리를 보전해왔고 이 시끄러운 뉴스에 근원인 닉만 사라져주면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사람이 내미는 손길이었죠 반장은 다급하게 전술팀을 투입하고 착지한 대원의 몸통을 붙잡고 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쓰러뜨리고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죠 과잉 진압 아니냐는 지켜보던 시민의 항의와 닉을 생포하기 위한 작전에 호텔 안팎은 난리가 난 상황 그 시각 보석거래소 그 경보를 울렸기 때문에 잉글랜더가 다이아몬드를 품에 껴안고 왔고 그 경보를 울렸기 때문에 조이와 엔진은 그토록 찾던 다이아몬드를 잘게 잘라지지 않은 온전한 크기의 그것을 손에 넣습니다 가방을 맡겼더니 가방 지퍼를 열고 다이아몬드만 챙긴 직원 식당으로 도망쳐온 닉은 아까 그 직원을 만나 건네받은 다이아몬드를 들고 오른쪽으로 경찰들은 왼쪽으로 가게 합니다 조이와 엔진은 나가다가 반장에게 붙잡히는데 옥상으로 몰리게 된 닉은 결국 항복하고 때맞춰 등장한 반장이 명령하여 면서와 나머지 대원들을 모조리 내보낸 뒤 반장이 진정한 보스 잉글랜더를 부르죠 잡혀온 조이의 목숨값으로 그 다이아몬드를 넘겨주고 다이아몬드를 챙긴 잉글랜더가 떠나고 반장이 부패경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머서는 파트너의 도움으로 다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반장은 닉에게 자살하라고 강요하고 구석엔 닉의 친구가 몰래 숨어있는 상황 친구가 총을 쏘고 반장과 친구가 동시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방탄조끼 덕에 다시 일어나는 반장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자신의 다른 부정도 들통날까 침묵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그의 부탁 머서의 총에 반장이 쓰러지고 부상당한 친구를 머서에게 맡기고 다이아를 들고 도망치는 잉글랜더에 해맑은 면상을 보자 있는 힘껏 뛰어내려 호텔 앞에 펼쳐놓았던 안전멧두 위로 떨어지죠 이렇게 그를 놓아줘야 하나 싶은데 아까 과잉지나 외치던 시민이 경찰을 넘어뜨리자 해맑은 면상 그리고 잉글랜드의 보험사기 증거를 보여줍니다 닉의 열성팬도 환호하고 서로를 위한 덕담 한마디씩 나눈후 그 직원 닉과 포옹하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는 어쩌면 며느리가 될지 모르는 머서와 걸어다니는 예술품인 엔지의 며느리 확정을 축하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초반에 생기는 물음표들이 하나씩 느낌표로 바뀌며 후반부엔 여기저기서 터지는 스릴감에 기분좋은 재미를 선사한 영화 메논 렛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